87번 악취 방지 범상 지정 악취 물질 아닌 거 요거 오답으로 벤젠 잘 나옵니다 여러분 4번 정답이에요 자 88번 볼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매번 나오죠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 지금 연간으로 PM10이에요 자 요거 외워 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둘 둘씩 나눠서 작성하는 거 외우는 안기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M10은 연간 50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89번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임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구합니다 4번 정답 90번 문제 요것도 그냥 문제 그대로 외워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청가제 총매제 용기 앞에 제품명 밑에 글자 크기의 30%에 해당하는 크기로 뭘 표시를 해야 돼요? 뭘 표시를 해야 돼요? 청가제 제조 기준에 맞는 제품이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91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잘 나오죠 신축 공동주체 신뢰 공기질 권고기준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벤폼스틸, 벤폼스의 자톨라 외워두라고 했죠? 요거까지도 외워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전부 다 360이에요 그럼 360인 거 누구예요? 에틸벤젠이죠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92번 봅시다 자 악취 방지벼 검사기간 준수사항인데 뭐예요? 서류, 검사기간 서류 몇 년 보존해야 되냐? 기록지, 검사기간 발송대장, 수행기록 조국 3년입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 해설에 보시면은 기간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죠? 그거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93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위임원부 보고상인데 악취 방지법의 위임원부 보고상은 전부 다 연 1회라 그랬죠? 그래서 정답 1번